미국 비자 신청,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는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게 SNS 아이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또는 취업 희망자들의 SNS 자기검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29살 박 모 씨. 박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동 지역과 관련한 게시물이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비자 신청 때 분리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비자 신청자의 과거 SNS를 뒤져볼 수 있는 심사안을 도입해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SNS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학 커뮤니티 등에선 왜 사생활까지 다 공개해야 하냐며 푸념이 쏟아집니다. 비자 대행 업체들은 특정 지역이나 종교 등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을 지우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게시글들을 완벽히 지우기 위해 비자 심사 전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는다 해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많아 미국행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자 신청 시 최근 5년간 사용했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국외 여행 기록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돼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1,4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